안녕하세요 아이돌 입니다. 이번에 영상 이렇게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특이한 현상 관련으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 좀 찍어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는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이 플랫폼 사용하거나 영상 많이 보거나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매개체이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게임이랑 브금을 위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로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예 채널명도 다시 새롭게 바뀌면서 채널 이제 그 주 목적인 게임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bgm 또는 이제 영상 편집하기에 되게 좋은 뭐 효과와 관련 이런 것도 같이 올리고 있는 추세 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업로드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생긴 오류 현상이 좀 있어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거냐면 아이다치피 지금 제 채널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채널명이 싹 다 바뀌었고 이제 채널 아트라든지 이런 프로필 사진 관련도 이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일텐데요 현재 제 채널에서 이제 업로드 된 영상은 대략 한 1500개 이상 정도 남아 업로드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오늘 제가 이제 게임 bgm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하면서 이제 듣기 좋은 노래 관련해서도 같이 올렸었는데 어 이게 영상이 100개 넘어가고 101개 째 때 이제 채널 소개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에러가 나오더라구요 자 지금 일단 보시면 요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뉴고 이게 이제 채널 제가 이제 소개하는 영상 새로 만든 건데 어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보시다시피 1일 업로드 한도도달 이라고 되어있어요 24시간 후에 다시 동영상 업로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어 있구요 자세히 보면 한도도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설명 고객센터가 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개 까지는 업로드가 1일 한도까지는 되고 101개 째 부터가 이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올리려면 다음 이제 오전 5시 51번 그러니까 최소 이제 6시에 다시 업로드 해야지 새로 이제 1일 업로드 이제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오 저도 이런 광경 좀 처음 봐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뭐 채널 운영하다가 여러 현상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24시간 지나시면 자동으로 이제 풀리기 때문에요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이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이한 현상 어 제가 혹시 1일 업로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좀 해 봤는데 아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제 미친 듯이 업로드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대로 이제 채널 운영하는 이제 사람일 경우 이런 메세지가 나올 때 아 이런 현상도 있구나 라는 그런 어 이제 정보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해가지고 이걸 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구요 앞으로도 이제 제 채널에 관련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토남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게임들 공포 게임이던 뭐 이제 다른 이제 재밌는 게임 관련도 이제 플레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좋아하는 bgm 이라든지 음악도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려드리고 요즘에 이제 효과음 관련도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깐요 어 틈틈이 이제 효과음 제가 이제 찾거나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제가 따로 편집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깐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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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